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을 맛보기 위해서 가게 앞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서울에서 중앙에서 방송 나가고 유시민 씨도 왔다 가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스신자베도 나오고 YTN이나 여러 매체에. 중앙매체에. 네, 중앙매체에 나왔는데. 사실 전주 비빔밥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재구매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단골 고객들이 많았는데 신생빵이기 때문에 알려질 기회가 적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알려지면서 저희가 새벽 4시부터 모래내 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남부시장에서 채소와 두부와 고기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듬어서 6시면 빵이 나오는데 6시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빵을. 와. 그리고 저희 가게가 위치한 곳이 구도심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활발했지만 지금은 한적한 시청 앞에 있는데 사람이 없던 시청 앞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비빔밥을 기다리고. 그래서 오후 한 3, 4시쯤이면 빵이 떨어져요. 와. 새벽 6시부터 열었는데도.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간이 적고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적어서 또 기계를 많이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더 많이 이제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2천 개밖에 못 만드는데. 한 번 오실 때마다 사람들이 10개, 20개씩 가져가시니까 나오기가 무섭게 가져가시죠. 그래서 빵이 그렇게 일찍 떨어지는구나. 그 빵을 지금 많이 가져오셨는데 지금 테이블 위에 온통 빵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유명하다는 요즘 전국 장안의 화제인 전주 비빔빵이에요. 그 비빔밥을 연상하고 지금 이렇게 잘라 놨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고추장도 들어간다면서요. 전주 비빔빵의 컨셉은 15가지 채소와 버섯과 고추장 소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빵이 고지방 고칼로리라는 인식이 많죠. 그런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전주 비빔빵을 개발했는데. 어떻게 하면 빵이 건강할 수 있을까. 또 저희 사회적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빵은 무엇일까. 세 번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빵은 무엇일까. 그러면 전주 비빔밥은 건강한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비빔밥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주 토베기 할머니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빵이기 때문에. 칼로리도 이 빵 하나가 이 정도거든요. 되게 커요. 크지만 저희가 지방이랑 이런 걸 줄여서 이거 하나 다 먹어도 밥 반 공기 칼로리로 맞췄고. 식이섬유도 많은 채소. 칼로리도 높지 않고. 채소, 부추, 양파, 당근, 각종 버섯. 그리고 이제 물엿 없이 만든 전통 방식의 고추장 소스,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요. 침이 이미 다 고일 대로 고여 있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제가 원래 그 채소가 들어간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안 먹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약간 끝맛이 매운데. 저희가 사실 전라도 사람들은 별로 안 매운데 서울분들이 맵다고 하더라고요. 양파도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들도 혹시 사갑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핫소스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전주 한옥마을에 저희가 외국인들이 모시잖아요. 알고 일부러 찾아오시는데 이 빵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안에 고추장을 버무린 만두로 치면 소인데 내용물을 그렇게 고추장을 넣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사실 제과제빵 전통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먹는 야채빵이나 고로케는 대체로 마요네즈로 소스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빵, 채소가 수분이 많죠. 빵 반죽으로 빵 피로 수분이 스며들면 빵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는 30년, 40년대 슈퍼바이저들이 많아요. 그 기능장님들 제빵. 그런데 저한테 장 대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건 안 돼 말렸죠. 그랬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과제빵 기능장들입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만의 빵이 있어야겠다. 고추장이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실패와 실패의 거듭 끝에 고추장을 채소의 수분을 조절하면서 지금의 빵이 나온 거고 오히려 수분이 조금 있으니까 하루 지나면 빵 피 속으로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서 더 맛있게 되는 그 지점을 찾은 거죠. 원래 매콤한 맛이 또 중독성이 있어서 하나 먹으니까 또 하나가 더 당겨지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럼 장 대표님은 빵을 만드던 분은 아니었죠? 네. 저는 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저는 사회복지만 10년 했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에서 10년 일하고 또 이제 전북과학대학이라고 거기서 사회복지학과 정교수로 6년 정도 있었는데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의 최대 화두는 빈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빈곤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늘어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도 한 번 수급자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수급자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수급자고 자녀도 수급자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수급액이 깎여요. 예를 들면 어중간하게 자립자화를 80만 원 받느니 수급 비용을 받아서 의료비용이나 대학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이상 예를 들면 160, 200만 원 받아야 최소한 160 이생 받아야 자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사회적 경제. 그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50대 넘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어떤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직접 이 빵카페를 알았던 건 아니고 저희가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모 법인, 그러니까 지금의 빵카페의 전신이거든요. 그 모 법인에서 제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여기 빵카페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받침.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한 6개월만 제가 도움을 주면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표도 안 하고 6개월 동안은 학교도 휴직 상태였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월 매출 500이었는데 우선 1,500만 원을 올렸어요. 어르신들 급여를 줘야 되니까 지인들이나 선후배들한테 저희 호두파이 호두파이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호두파이를 추석 선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매출부터 올리고 6개월 정도 비빔빵을 개발했죠. 개발하면 저 없어도 될 줄 알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포장 패키지부터 그리고 빵을 온라인에 팔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주택도 없고 아파트도 없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성분 검사, 영양표시, 품목 제조부터 시작해서 각종 준비해야 될 것이 빵이 1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90이 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많았네요. 변수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두 발을 다 담궈서 대표가 된 거죠. 그때가 이제 2015년에 직원 네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명까지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런데 전주 비빔빵 나오면서 지금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려웠습니까? 제가 처음에 왔는데 흔히 있는 단밥빵, 완도안금 노후 수입 밀가루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빵... 프랜차이즈 빵집을 또 이기기가 어렵죠. 프랜차이즈 빵집도 많지만 요즘엔 또 동네빵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빵집도 요즘은 천연발효 좋은 재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만드니까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안 통해요. 그래서 빵도 맛도 없고 모양도 안 예쁘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국내산 재료로 다 바꿨어요. 우리밀, 또 이제 밤 같은 경우에도 토종밤 이렇게... 뭐 많이 들고 오셨는데... 네, 이게 되게 작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 빵 카페에서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에요. 참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말씀 이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전체 국내산 재료 팥, 밤, 뭐 이런 것들 수입, 발수, 크랜베리 이런 거 빼고는 감자 이런 거는 전부 국내산 재료로 바꾸고 또 이스트를 줄이고 이제 발효종을 키우고 이제 발효종이 좋은 이유는 소화가 굉장히 좋아요.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 밀은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한국인의 체질에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재료를 어쨌든 국산으로 바꾸고 속이 편안해졌죠. 그래서 또 하나는 만드는 방법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연 발효나 저온 숙성을 통해서 부담감을 좀 덜고 그리고 특색 있는 빵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주 비빔빵. 전주 비빔밥과 더불어 또 다른 전주의 명물로 떠오른 전주 비빔빵. 비빔밥이라 매콤해가지고 느끼하지 않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전주 비빔빵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부생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노인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져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어르신들의 손맛과 저희가 힘들지만 반죽을 열심히 해서 저희 집 빵이 많이 팔려서 저희가 기분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전주빵카페는 앞으로 매출 성장과 더불어 어르신 1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아주 밝으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진국의 복지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냥 돈 받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누리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밝게 일하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는데 평균 연령이 60대 초중반이라고요. 지금 24분 경력 당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하시죠? 빵 만드는 거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 힘들죠. 좁은 공간에서 네. 빵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우리 전주 비빔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약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느리고 미첩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력이 없어요. 10년 된 재과제빵 경력자가 빵을 천 개 만들 혼자 천 개 만들 때 10명이 천 개를 만드니까 1대 10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만큼 또 이제 청각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경력 단절 여성도 있지만 중년의 남자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장들이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폐업을 해요. 망해요.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경력은 높은데 컴퓨터 회사에서 20년 일했는데 문을 닫았다던가 화해 가게가 수출업 길이 임실 같은 경우에 수출업체였는데 수출의 길이 막히면서 직장을 잃었다던가 이런 분들 또 있고 또 청년들도 저희가 많아요. 청년들은 다 공무원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서울로 가지 못하는 지방에 있는 남아있는 청년들 열정은 있는데 이런 청년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그분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느리지만 손맛이 있고 그런 청각장애인들은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일을 얻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중년의 어떤 가장들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대표부터 직원까지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것이 저희가 제가 왔을 때 제가 처음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공간이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빔방은 줄을 쓰는데 만드는 공간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가 온도가 한 40도 넘어가요. 일하는 공간의 온도가 요즘 또 무더위인데. 5분 온도가 190도, 200도가 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서 일을 하니까 부딪히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스토리 펀팅한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땀띠 제거 프로젝트였는데 저희 집에 오면 젊은 친구들도 다 땀띠가 나요. 한 시간만 있으면 막 땀이 주르르. 그런데 제가 수익의 100%를 일자리 창출하다 보니까 공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또 어르신 고용하고 여성 고용하고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아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주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걷고 있는데 지금 큰 공간을 좀 찾아서 선주시나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민간 기업이나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준비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고 취지가 좋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또 지원을 해줬고요. 관에서 좀 나서서 공간을 좀 열어주면 좋겠네요. 민관 상생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도 이 빵을 맛보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빵을 잘 만드는구나. 요즘 뭐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일자리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공간이 좀 시에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고요. 100명까지 지금 늘릴 계획이라면서요. 어르신들. 지금 24명인데. 제 꿈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전주 비빔빵의 어떤 제품 컨셉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제품 컨셉이 또 건강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만드는 재료가 좋고 맛, 크기가 또 크고 비주얼이 예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빵이 못생기게 나오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비주얼이 안 예쁘면 맛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뻐야 된다. 그런 노력하에 우리 밀도 이제 이렇게 크게 나와요. 잘 그런데 비빔빵의 어떤 제품 컨셉이 너무 뛰어나고 좋다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하고 실제로 일반 빵에 비해서 한 10배 시간이 걸려요. 만드는 재료를 양파부터 시작해서 껍질 까고 씻어서 채 썰고 그걸 또 작게 하고 볶고 소스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빔빵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슬로우 발효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역 우리 전주는 슬로우시티이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지역의 발효식품이 또 유명하잖아요.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역에 정말 명물빵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명물빵을 지역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물고가 터졌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수수 시장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빵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이 만든 식혜 김부가 이런 농산물들이 저희 가게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식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나도 이윤 안 남기고 그냥 그대로 팔아들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들의 일자리들이 이제 저희들이 시니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만든 뭐 식혜나 김부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는 전주 빵카페 천년누리 브랜드가 아니라 전주 뷔임빵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단체들을 한 5개 정도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이 적고 비좁으니까 전주 초코파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밀로 만들어서 저희께 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코코암량도 높고 설탕을 줄여서 저희가 이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 자활 자활이라고 있어요. 자활, 덕진자활 안주자활 이런 데에서 저희가 그분들이 만들게 해요. 저희 브랜드로 외주를 주고 또 이제 저희 그 뭐 우리밀 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역의 사회적 기업 중에 일거리가 없는 빵집들이 있어요. 러브레드나 달보드레 이런 이런 데서 만들어요. 여기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제 나눠져서 같이 상생하네요. 그래서 공유경제가 된다. 그래서 이 브랜드 하나가 잘 키우면 지역의 같은 업종.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들 혹은 빵 이런 업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면 천년누리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면 천년누리의 어떤 대표만 이사들만 주주들만 도로버겠지만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다섯 개의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게 되는 거고 또 그걸 만드는 시니어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천명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주 초코파이 먹은 다음에 얘를 전주 비빔빵을 먹으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는 달고 하나는 마지막에 식감을 잡아주니까. 남은 빵 또 일부러 남겨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오면 꼭 주기도 하고 폐지도 모았다가 또 같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빵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성경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먹거리라고 하는 건 보와 사랑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음식이고 또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외국에 외국 사람들에게만 빵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들도 빵이 굉장히 뭐 식생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허기진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빵이 돼야 된다 생각했고 또 이 빵은 사랑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사실 영혼의 양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 하려고 덜 먹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 또 이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 새벽에 나오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한두 분 들어와서 단밥빵 드시라고 하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저희 집에 또 폐지가 많이 나오죠. 박스가 많으니까. 폐 박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새벽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시고 지금은 빵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리는데 일부러 좀 남겨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전주 비빔빵이 더 입소문이 나서 돈도 좀 많이 벌었어요. 지금 월 매출 1억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윤 계속 일자리 창출하는 데 또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건 크게 없고 더욱더 입소문이 나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주변에 냉방병 호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내와 외부와의 온도차를 크게 하지 않는 게 주요하겠고요. 간간이 산책하시면서 땀을 좀 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